경찰이 어젯밤 마지막 한 명을 붙잡으면서 마약 음료를 배포한 일당은 모두 다 검거됐습니다. 하지만 이걸 구입해서 혹은 만들어서 건네주고 또 학부모를 협박한 사람도 있겠죠. 경찰은 이들 실행책 외에 중간책 등 최소 3명에서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 역시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서울 대치역과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마약 음료 시음 행사를 한 일당 4명 가운데 마지막 용의자 한 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.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에서 2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, 음료와 업무 지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 진술을 한 점을 밀어 배우를 쫓고 있습니다. 특히 경찰은 실제 범행을 지시한 총책과 시음을 받은 연락처로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건 중간책 등 최소 3명을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사실상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하지만 음료에 마약까지 몰래 탄 신종 범죄로 보입니다. 특히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금융수사대까지 투입해서 확실하게 그 배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학원과 순찰과 단속을 강화했습니다. 또 교육청은 마약 예방 교육과 학부모 연수 등 교육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 등을 발송했습니다.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